이걸로... 틀렸었네? 잘하면 될수도 있을거같은데? 잠깐만 붙여붙여붙여 이게 오토권에 피치가 맞는게 있고 틀린게 있어요 맞으면 그냥 써도 되고 여기 안 맞던데 아이파크가 보시면 이게 틀려요 이게 이게 틀리기 때문에 입법 간격이 안 맞아 돌려볼까 뜯어볼까 뜯어볼까 뜯어서 안 맞아 이게 안 맞는가 안 맞는가 피치가 안 맞아 피치가 달라 뜯어볼까 Sam num 아 등장 잠시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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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